세계 최대 반 도핑 행사인 2025년 세계 도핑 방지기구 총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체육회는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 도핑 방지기구 이사회에서 부산이 최다 득표를 확보해 2025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닷새 동안 벡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8개 나라 정부 대표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모두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